그리고 여기에 대항하는 장거리 여행 파우치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비행시간이 한 10시간쯤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행기 안에서의 고통을 견뎌야 되는 그런 파우치 지금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여기를 열어보면요. 좀 챙긴 게 많습니다. 이번에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최용호장님 여행 갈 땐 신화사가 필수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먼저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었던 이 아이 마스크 있잖아요. 얘가 왜 필요하냐면은 비행기 안이 엄청 건조한데 솔직히 한두 시간 비행, 네 시간 비행, 여섯 시간 비행일 때는 괜찮아요. 근데 이 장거리 여행할 때는 비행기 안에서 꼭 자야 됩니다. 왜냐하면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간으로 자정에 출발해가지고 현지에 아침에 떨어진다든지 하는 일정이 많아요. 그래서 어떻게든 좀 자야 현지에서 시차 적응을 좀 잘 할 수 있는데요. 비행기 안은 일단 첫째로 춥고 둘째로 건조합니다. 비행기 안에서는 첫째로 춥고 둘째로 건조한 그런 데서 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딱 자고 일어나면 뭔가 온몸이 찌뿌둥하고 그리고 눈 건조하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. 눈을 이렇게 떠야 되는데 너무 건조해서 눈에서 고통이 막 나와.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거 아시죠? 제니퍼찡 님이 말씀해 주셨네요. 미세한 온열이 감싸주는 따뜻함이 눈이 덜 피로해지는 제품이라고 제니퍼찡 님한테 저 대신 리뷰를 해주신 제니퍼찡 님한테 알로에 하나 드리고요. 이게 장거리 여행 때는 저는 적어도 두 개를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나서 좀 있으면 밥 주잖아요. 밥 딱 먹고 그럼 이제 소슬 잠이 왔을 때 이거를 이제 장착하고 자는 거죠. 그리고 저는 이거 아이 마스크와 함께 마스크도 하고 잡니다. 왜냐하면 건조한 데서 자면 목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. 꼭 촉촉한 그런 습기가 나오는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그냥 마스크를 하고 주무시면은 그런 건조한 데서 잤을 때 목 아픔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뜯어서 뜯으면 바로 얘는 증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눈에다가 딱 장착을 하고 마스크도 장착을 하고 나는 수상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비행에서 자는 거죠. 그런 그래야 이제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비행에서 눈을 떴을 때 눈 아픔과 목 아픔이 덜할 수가 있다는 거. 우리 여러분 이거 괜찮지 않나? 괜찮지 않나? 그렇죠?